우선 이 책을 참고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일본을 비웃고 있으며 일본보다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는데 경제의 보복을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 한일 경제대전 반드시 승리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동정신만을 유발하고 있으며 우리끼리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공격의 대응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대책으로 대응하는 무식한 행동은 과거 조선시대 때 역사와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조선왕 손조는 도망가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건 조선인들이었으며 조선반도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과거 조선역사와 현재가 얼마나 상황이 동일한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지원군이 왔습니다. 이어송이라는 명나라 사령관이 조선군 무기를 보고 경악했었습니다. 조선군사들이 들고 있는 것은 조국이 좋아하는 죽창과 몽둥이 아니면 농기구였습니다. 조선은 무기며 군복이며 동원되는 군졸들이 모두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시골 천민들이 장만할 능력이 없어서 집안의 호미를 녹여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칼은 몽둥이와 부딪히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빈약한 군사들이 경계라도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세워놓으면 도망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조선군은 도망군이라고 불렸으며 접전이 벌어지면 절반은 도망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군복, 무기도 지원이 안되는 상황이고 병력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최강의 일본 군대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장수는 녹봉이었고 군사는 무기가 없었으며 군중에는 군량이 없어서 군사들은 언제나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군사라고 해봐야 평상시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그들은 동원되면 간단한 경계나 서고 아니면 성삼는 자벽 등이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에는 군사훈련 교제라는 것이 한 권도 없었으니 소집된 노비들, 농민들은 맨 주먹으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작전술로서 한참 지난 1778년 종조 2년 무관 송규빈이 제안한 것인데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솜이불을 적 공격로에 펼쳐서 적탄을 막자는 것과 적 침투로에 나무를 심어 막자 그리고 겨울이며 얼음으로 장벽을 치자는 것이다 입니다. 헛 웃음만 나옵니다. 지휘관 몇 명을 빼놓고는 갑옷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0년이 다 지나 1786년, 정조 9년 상소문을 보면 지금 훈련 동안을 비롯해 전국에 2만 7천여 자루의 환도가 보관되어 있지만 칼집도 없고 자루도 없으며 노기스러워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국방력은 밑바닥이었던 셈입니다. 울산 전투에서는 명군 4만, 조선군 1만의 연합군 중 조선군은 권율이 지휘했습니다. 조선군은 나름대로 용맹하게 싸웠으나 전사 300여 명을 포함하여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병은 5천이나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손발은 얼어 터지고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애국심 하나만으로는 버티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일찌감치 질사라는 연속 사격 훈련을 익혀왔습니다. 조청이건 활이건 대우를 겹겹이 걸치게 해서 연속 사격이 가능한 공격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은 군량미까지 없었다는 점입니다. 명군 1만 명이 내려왔을 때 아무리 긁어보아도 5일분밖에 안됐고 조선군들은 물에 젖어 썩은 쌀 약간과 좁쌀 몇쯤이 고작이고 말먹이는 이미 고갈되어 도초에 굶어죽는 말에 사체가 질비했습니다. 살아있는 말들도 힘이 없어서 이미 군마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너무 굶주려 푸른 감을 보기만 해도 닥치는 대로 따먹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무시했으며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마도나 다름없는 야만 소국으로 멸시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으며 일본인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보 원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조정이나 관원들의 동태도 수시로 파악하여 본국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에 대한 대책이 없고 전혀 생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임진왜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 일본 사신이 와서 명을 칠 터이니 길을 열어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마 조선은 명나라에 무수한 핍박을 당하고 있으므로 함께 명을 치자면 응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은 전쟁 6개월 전에도 또 전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조정은 야만족의 허풍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나자 신립 장군은 외군이 조정으로 무장했으니 작전을 달리 세우라고 주변에서 귀뜸을 하자 조정이라는 것이 쏜다고 다 맞는 것입니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신립은 외군들이 줄줄이 도열하여 복선으로 연속 사격하는 조정 부대에 정면 돌격하다가 본인이 결국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조선인들의 생각이 없고 준비성 없고 거만함이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조선 반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를 비교해보면 국가의 이름만 바뀌었지 구성하는 사람은 동일하며 바보 같은 행동 또한 동일합니다. 한국인의 버릇은 어디가지 못하는가 봅니다. 과거 조선시대처럼 일본의 공격에 대형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말로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나쁜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되는데 또 반복하고 있으니 현 대한민국인 조선시대 임진왜란처럼 매우 어둡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민족은 아는 것도 없고 선동만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미래가 까마득합니다. 얼른 깨닫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